플레이오프 양 팀 각자 입장에서 또 주목해야 할 키플레이어는 누구인지 또 주목할 점은 누구인지 살펴봐야겠는데요. 먼저 키움 히어로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일단 키움 야생마 이상훈 해설위원은 후위그가 꾸준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을 키포인트로 꼽아주셨고요. 또 빵형 우리 박정해설위원은 허리에 대한 불안을 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키포인트로 짚어주셨네요. 계속해서 스튜디오 돌아와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각자 먼저 이상훈 해설위원부터 이렇게 생각하신 이유에 대해서 듣고 싶네요. 저는 후위그 선수 봤을 때 이 시즌 때는 약간 업다운이 좀 있었잖아요. 박만이도 그렇고. 그런데 이번 포스 시즌 들어와서는 굉장히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리고 중요한 것은 타석에 들어서면 뭐든 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고 물론 성적도 따로 있겠지만 아무튼 플레이버 올라가서는 상대팀한테 LG트리스한테 굉장히 두려운 존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. 네. 또 박정해설위원은 불펜에 대한 불안함을 좀 짚어주셨어요. 그러니까 일단은 키움이 안우진 선수라든지 애플러 선수 굉장히 좋은 비칭이 나왔고 사실 루키 선수가 약간 불안하긴 했지만 그래도 워낙 KB 리그 경험이 많은 선수이기 때문에 이 세 명의 선발진들은 상당히 뭐 어느 정도는 믿음이 간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결국은 필승 그러니까 필승조과에 가기 위한 중간에 나오는 투수들의 무게감이나 안정감이 좀 떨어지거든요. 그래서 키움은 과연 이번에 이제 플레이오프 올라가서는. 선발이 내려오고 그다음에 올라가서 막아줄 수 있는 투수들의 순번을 어떻게 순번을 짤 것인가 이 부분이 좀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. 선발입니다. 선발입니다.